오늘 새벽 4시 55분쯤 신안 임자도 북동쪽 3.5km 해상에서 창원 선적 21톤급 어행물 운반선 A호가 좌초돼 기관실에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선장 62살 A씨 등 2명을 구조하고 선체는 인근 신안 지도 송도항으로 예인했습니다. 해경은 새벽역 설물대에 드러난 암초를 발견하지 못해 좌초된 것으로 보고 선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